상시 시험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입력된 P2셀부터 K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래서 조건이 1차 평가부터 3차 평가까지 모두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고 승진 시험의 점수가 90점 이상인 데이터만 P29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일단 P26셀을 선택하시고 조건은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할 거니까 필드명을 우리가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합니다. 위쪽에 있는 필드명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고요.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사용자가 필드명을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물론 공백을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아까 제시된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 AND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AND 함수는 여러 개의 조건을 줄 수 있고 여러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라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주실 건데요. 1차 평가부터 3차 평가까지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가요. COUNTA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COUNTA-A는요.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4번 첫 번째 데이터를 봤을 때 동그라미가 1차 평가와 3차 평가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차 평가는 체크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세 번째 데이터는 동그라미 3개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1차 평가부터 3차 평가까지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한 다음 COUNTA-A 함수를 통해서 동그라미 개수가 3개가 채워져 있다면 블랭크는 세지 않고 동그라미 개수만 센다면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 데이터도 2개, 세 번째 데이터는 3개입니다. 3개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그러면 COUNTA-A를 통해서 구한 값이 3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시면 3개 다 만족한 데이터를 값을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COUNTA-A라고 입력하시고요. COUNTA-A는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우리는 1차 평가부터 3차 평가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개수를 구했는데 그 값이 3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면 전부 다 체크가 되어, 동그라미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신표, 두 번째 승진 시험의 점수가 9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K3을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조건을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데이터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false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살짝 확대해서 조건을 보시면 조건은 엔드함수를 통해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만 데이터를 추출해 오겠습니다. COUNTA-A를 통해서 공백이 아닌 셀을 개수를 구하니까 3하고 같습니까? 두 번째는 승진 시험의 점수가 9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우리는 B29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위쪽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셨으면 자동으로 범위가 지정이 되는데 만약에 범위가 잘못 지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B2셀부터 K24까지 선택하시면 돼요. 조건 범위는요.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B26부터 B27까지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셔야만 복사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할 수 있고요. 복사 위치의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B29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복사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위쪽 데이터들 중에서 1차부터 3차까지 다 책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승진시험을 봤을 때 모두 90점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요. 위쪽에 있는 제목을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간혹 밑에서부터 거꾸로 범위를 지정하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조건부 서식에선 이렇게 범위를 거꾸로 지정하시면 전혀 다른 위치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항상 시작 위치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새로운 규칙을 사용해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B3부터 K24 영역에서 4번의 뒤에 둘 자리가 두 개의 글자 0, 2, 26, 24, 27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짝수이고 입사일의 연도가 2022년에 해당한 데이터만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니까 엔드 함수 사용할 거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a, n, d 라고 함수는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짝수입니까? 라고 할 때 mod라는 함수를 통해서 mod는 나머지를 구한 함수입니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에 해당이 되고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면 홀수입니다. 일단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4번이 있는 b3셀을 선택하면 달라비, 달라삼으로 표시가 됩니다.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b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 f4를 두 번 누르셔서 b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 심표 두 글자를 추출합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값을,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두 글자를 2로 나눴을 때요. mo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나머지가 0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십니다. 그럼 짝수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신 거고요. mod부터 0까지가 짝수에 대한 조건입니다. 짝수에 대한 조건이고요.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연도를 추출해서 2022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실 건데요. 이열함수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그 다음 입사일에 있는 데이터, d3을 선택하되, f4, f4를 두 번 눌러서 d열에 있고,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수정하신 다음, 그 값이 2022와 같습니까?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수식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이렇게, 음, 라이트함수, 이열함수까지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을 선택하시고, 글꼴 색깔은, 어, 표준색의 녹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짝수인가, 그 다음에, 연도가 2022년인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해당된 데이터에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고구 필터와 조건부 서식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첫 번째,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용지 방향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시고요.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PE부터 L45 영역에 대해서, PE부터 L45를 선택하시고, 이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맵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표시할 건데요. 우리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현재 페이지 설정에 인쇄 제목을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쪽 아래에 옵션, 페이지 설정이라는 옵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머리끌 바닥끌을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음, 하단이라고 했으니까, 바닥을 편집이 되고요. 오른쪽이라 했으니까, 오른쪽 구역에 커서를 두시고, 현재 페이지, 그러면 도구들 중에서, 두 번째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번호 삽입이라는 도구를 한번 누르시고요. 한 칸에 스페이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한 칸 띄우시고,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잠깐 축소. 네, 머리끌 바닥끌에 오른쪽 하단에다가, 현재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작업을 하셨고, 그 다음, 추가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트를 클릭합니다. 반복할 행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이 행이, 행머리 끌 2를 선택하셔서,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할 행까지 설정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B15부터 K34 영역에 대해서, 시작하는 위치, 두 번째 페이지로 페이지를 넘길 페이지 위치는 B15셀입니다. 시작 위치 B15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우리는 이 페이지로 나눠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나누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 한번 누르시면, B15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페이지로 인쇄가 되고요. 다시 한번 B35셀을 선택하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나누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 클릭하시면, B35부터는 세 번째 페이지로 인쇄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을 다 하셨다면, 파일에 가셔서 인쇄 클릭하셨을 때, 문제에서 제시한 용지 방향 가로와, 오른쪽 하단의 1페이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동하셨을 때, 두 번째 페이지는 이 행이 반복이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 다시 3페이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요구한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작업을 하셨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 2번,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근무 평가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I3부터 I24 영역에다가 계산을 하실 건데, 근무 평가는 출근 일수가 23일 이상이고,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가 모두 90점 이상이면, S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출근 일수가 21 이상이고, 1차 평가부터 3차 평가의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A, 그 외에는 B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와 AND와 COUNTIF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음, 앞에서부터 함수를 들어가도 될까요? IF는, IF, 만약에요.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첫 번째 조건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AND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AND,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은, 출근 일수가 있는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1차 평가부터 3차 평가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 COUNTIIF라는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COUNTIIF, COUNTIIF는 첫 번째 레인지, 1차 평가부터 3차 평가까지 선택하고, 그 값이, 큰 따옴편 묶어서 크거나 같다, 9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1차 평가부터 3차 평가까지,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9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했는데, 1차부터 2차, 3차, 모두 만족한다면, COUNTIIF 함수를 통해서, 결과는 3이라는 결과가 구해질 겁니다. 3하고 같다면, 그 다음,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첫 번째에서 제시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근무 일수가 23일 이상이고, 1차 평가부터 3차 평가에,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이면, 우리는,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S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문자니까, 큰 따옴편 묶어서 입력하시고, 신표, 다시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현재 IF부터 작성하셨던 수식은 동일하되, 일부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CTRL-C, 신표 다음에서 CTRL-V를 누르시고, 23일 대신에, 우리는 20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 1차부터 3차 평가가, 80점 이상입니까? 라고 점수를 80으로 수정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A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저희는 B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F가 두 번 열려 있기 때문에, IF를 두 번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근무 평가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무 평가 계산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는, J3부터 J24 영역에다가, 가산점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1차 평가부터, 3차 평가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표 3을 참조하셔서, 표 3의 평균별 가산점 표를 참조하셔서,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로컵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래서, 가산점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단, 결근 일수가 0일 경우에는, 가산점에다가 1점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는, Average 함수를 통해서요. Average, 평균을 구한 함수입니다. 더블클릭, 1차부터 3차까지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이 값을 가지고요. 평균 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표 3을 참조하셔서, 가산점을 찾아오겠습니다.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V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Vlookup에 대한 함수가, 저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함수 마법사를 실행할 수 있고, Vlookup 첫 번째, 룩업 밸류는, 표의 첫 번째 열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첫 번째 열은, 1차부터 3차 평가에, 평균 값을 가지고 찾겠습니다. 평균은 구해놨고요. 두 번째, Table Array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입니다. 라고 해서, 저희는 표 3에, 0 이상부터, 가산점이라고 입력된 영역을 선택할 건데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표 3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할 겁니다. 드래그 하자마자, F4를 누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세 번째를 클릭하고 나서, 다시, 아 절대 참조 안 했지? 라고 클릭하면, F4를 누르면, 이렇게 뒤에만 F4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바로 F4를 누르지 않았다면, 범위를 지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 시작과 끝까지 절대 참조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열에 가서, 평균 점수를 찾고요. 저희는 세 번째 열에 가서, 가산점을 구해오겠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번째 오셔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때는, 추루 또는 생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0, 60, 70에 해당한 것만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 추루 값 또는 생략하시고, 생략할까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일단 한번 복사해 보시면, 해당된 1자부터 3자까지의 평균 값을 가지고, 가산표에 가서, 가산점을 찾아다가, 일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에다가, 문제에서, 결근일수가 0일 경우에는, 0일 경우에는, 가산점에 1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에다가, 더하기, 맨 끝에다 클릭하시고, 더하기, 만약에요, 만약에요, if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결근일수가 있는, 2, 3을 선택하시고요, 2, 3의 값이 0이라면, 0이라면 입력하시고, 저희는 1점을 가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0점, 뭐 더하지 않아도 되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구한값 뒤에다가, 점자를 붙으라고 했습니다. 엠퍼센트 연산자 입력하시고, 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작업 두 번째, 가산점을 계산해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이용해서, 비고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K3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 비주얼 베이직 창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이름은 비고, 라고 입력하실 거고, 입력받는 값은, 출근일수와, 결근일수를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비고는, 문제 제시된 수식을 그대로 작성한다면, fn, 비고는, 첫 번째, 출근일수, 나누기가 슬랫입니다. 그 다음, 가로 열고, 출근일수, 더하기, 결근일수라고 입력하시고, 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구한 값이, 1, 2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다시 좀 수정할게요. fn, 비고, 는은 빼고요, 는은 빼고, 범위정에서 잘라내기 할게요. if, 만약에요, 출근일수 나누기, 출근일수 도하기, 결근일수를 계산한 값이요, 1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그렇다면, 된이라고,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계산한 값이 1과 같다면, 지금 제가 if암을 사용하고 있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 문제 끝까지 읽지 않고, 순간 if부터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요. if는 지울게요. 여기, 는과 같습니다, 1과 같습니다도 지울 거고요. 문제에서, 네, 일단,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셀렉트 SLECT 케이스, 그 다음, 조금 전에 작성하신, 출근일수 나누기, 출근일수, 더하기, 결근일수, 더하기를 먼저 할 거니까, 가로를 묶어 주신 겁니다. 이 계산을 통해서, 구한 값이, 엔터,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케이스 1이라면, 저희는 FN 비고에다가, 연차수당 지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FN 비고에다가, 연차수당 지급, 네, 그렇지 않다면, 일이 아니라면, 0.85 미만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0.85 미만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때는, 케이스 이즈, 미만은 작다. 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0.85 라고 입력합니다. 0.85 미만입니까?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FN 비고에다가, 연차 사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연차 사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그 외는, 케이스, 엘스, 우리는, FN 비고에다가, 빈칸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엔터 눌러서, 셀렉트 구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엔드 셀렉트,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IF 구문을 사용하라고 했는지, 셀렉트 케이스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성이 다 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K3에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FX 함수 삽입을 클릭합니다. 함수 범주 선택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고, 조금 전에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한, FN 비고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출근 일수가 있는, D3을 선택, 결근 일수가 있는, E3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3번, 사용자 정의 함수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4번, 표 2에서, 소식을 작성하기 위해, C28셀을 클릭하셔서, 영업소별, 직급별, 인원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수식인데요.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하시기 전에, 잠깐, 제시된 함수 중에, Find 함수를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 계산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L3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FIND, Find라는 함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안쪽이 인수가 3개가 필요한데, 어떤 인수인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을 눌러보시고요. FIND 텍스트는, 찾으려는 텍스트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을 좀 찾고 싶습니다. 라고, 서울이라고 입력하고요. 어디에서 찾을 거냐, 찾으려는 텍스트가 포함된 텍스트입니다. 영업소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스타트 넘버는, 찾기 시작할 문자의 위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생략할 수 있고요. 생략하면 1로 지정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생략하고 확인을 눌렀더니, 아, 서울은요. 영업소라고 입력된 데이터, C3에 첫 번째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요. 네, 서울을 찾았다면, 1이라는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찾지 못했다면, value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음에, 영업소가 아닌, 사원의, 직급에 대해서, 대리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대리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직급에 해당한 데이터는, 네 번째, 서울, 빼기 다음에, 네 번째 있습니다. 대리에 해당한 데이터는, 4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find 함수는, 찾을 텍스트, 그 다음에, 찾을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커서를, C28셀을 선택하시고요.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괄호 여시고, 첫 번째 조건 하나,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영업소별, 두 번째 조건은, 직급별, 그래서 값을 찾은 값이, 영업소는 크거나 같습니까? find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이라고 주면, 1이라는 값이 영업소가, 서울은 첫 번째 있습니다. 1이라고 구해졌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 마찬가지로 find 함수를 통해서, 직급을 찾은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4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1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4라는 값이 구해졌는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신표, 저희는, 숫자 1을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카운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if의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1이 반환되면, 1의 개수를 세어가지고, 몇 명입니다. 라고 표시하겠다라고, 배열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제, 조건에다가, find 함수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find, 찾고자 한 데이터는요. 서울이란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c27, t27, e27, f4, f4 눌러서, 27행의 데이터를, 신표, 어디에 가서 찾을 거냐면, c열에 있는 c3부터 c24 영역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fi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러면, 숫자 1이라는 값이, 서울이라면 구해질 거고요. 그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 두 번째, find 함수를 다시 한번 작성하셔서, 직급을 찾겠습니다. 사원이 있는, b28, b29, b30, b31, f4, f4, f4 눌러서, b열을 고정시키시고요. 신표, 이 데이터를 어디에 가서 찾냐면, c3부터 c24 영역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fi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 영업소를 찾은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두 번째 조건, 직급을 찾은 데이터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셨고, 수식을 다 작성하셨다면,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영업소별, 직급별, 인원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5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커서를 표 4에, i28셀 선택하시고, i28셀의 최대 점수를 찾아다가 표시하기 위해서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요. 인덱스 함수 입력합니다. 인덱스는 첫 번째 범위, 배열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1차, 2차, 3차 평가의 최대 값을 찾아올 겁니다. 1차, 2차, 3차에 대한 평가의 값은, f3부터 f24, g3부터 g24, h3부터 h24, 3행부터 24행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다음은 행의 위치,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 오실 거고요. 그 다음 열의 위치는 하나의 열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1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열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럼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행에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위치값을 구하실 건데, 위치값은 영업소별 1차 평가의 최대 값이 있는 위치값으로 찾아오고자 합니다. 그럼 최대 값을 구해서, 맥스함수를 통해서 최대 값을 구해서, 그 다음 심표, 같은 영역에서, 같은 조건의 영역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해당된 값이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최대 값을 구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닫고, 이 조건은, 조건은 영업소에 해당한 데이터에 가서, C3부터 C24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H27셀과, H28셀과 같습니까? 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H얼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F4, F4, F4를 누르셔서, H얼을 고정시켜주고,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요. 초록색 가로 밖에 빠져나오셔서, 초록색 가로 안에는 조건이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곱하기, 1차 평가에 가서, 1차 평가에 가서,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행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F4 눌러서, 행의 고정 작업을 합니다. 맥스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서울의 사원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고, 그 데이터들 중에, 1차 평가에 가서,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최대 값을 어떤 값을 구했겠죠? 같은 조건 영역 안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맥스 안쪽에 있는 인수만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심표 다음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같은 영역 안에서, 조건도 만족하고, 1차 평가 영역 안에서, 조금 전에 구한 최대 값에 해당한 값이,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찾겠습니다. 라는 게 매치 함수고요. 찾은 값을, 인덱스 함수에 대입해서, 해당 행의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는데, 배열 수식을 다 작성하셨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 그 다음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1차, 2차, 3차 평가에, 최대 값을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피버 테이블을 표시할 위치는 선택하는데요. 현재 영업소는 A2셀에 있고요. 이거는 보고서 필터고요. 실제 입사일이 있는 A4셀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거니까, 데이터 탭에 가셔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사원 현황이라는 예제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사원 평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영업소가 보고서 필터에 있고요. 입사일이 행위에 있고요. 직급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1차 평가와 2차 평가, 3차 평가까지 필요한 필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쿼리에 포함된 열로 배치하시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문제에서, 필터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을 누르시고요. 정렬 순수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A4셀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처음에 선택하고 오셨으면 그냥 확인,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족이 단계에서 A4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화면에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라고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영업소를 선택하시고, 필터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입사일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직급을 선택하셔서, 다시 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열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표시하지 않고요. 표시하지 않고, 1차 평가, 그 다음, 2차 평가, 그 다음, 3차 평가를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피버 탭을 안쪽에, 이밋을 하나를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삼각형 두 번째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까지 하셨고요. 다음은 영업소 필드는 서울만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터 부분에 영업소를 서울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행필드는 입사일에 분기로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 A5셀, 이미셀 하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기존에 선택되어 있는 월, 분기, 연에서, 월과 연을 뺀 분기로 표시하겠습니다. 분기만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1, 4분기 하이 데이터만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2, 4분기 앞에 마이너스 눌러서 감추기, 3, 4분기, 4, 4분기도 마이너스를 누르셔서 감추기 합니다. 다음, 1차 평가와 1차 평가와 3차 평가는, 표시 형식은 갓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또한 우리는 사실 숫자를 갖다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합계가 구해지지만, 문제에서는 평균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C4에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선택하시고,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고,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숫자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 값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숫자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D4에서 더블 클릭, 함수는 평균, 표시 형식에서 숫자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3차 평가도 더블 클릭하셔서요, 함수는 평균, 표시 형식은 숫자를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 피버 테이블 안쪽에 마우스 클릭 한번 하시고요,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어둡게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둡게 5를 클릭하시고, 1사분기의 사원에 해당한 데이터를, 별도의 시트, 1사분기의 사원이면,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셀, 1차 평가든, 2차 평가든, 1사분기의 사원에 해당한 데이터, C8셀, 또는 D8셀, E8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트 왼쪽으로, 시트 하나가 추가가 되실 거고요,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서울, 1분기, 1분기, 1사분기, 1사분기, 입사 사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서, 시트 이름을 변경합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왼쪽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수정 작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작업에 피버 테이블 문제 작성하셨고, 작성된 화면과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표 2, 표 3을 사용자 지정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3부터 2, 7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항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순서는 문제 제시된 교육비 엔터, 임대료 엔터, 주차비 엔터, 정기료 입력하시고, 제시된 순서를 입력하실 때는, 오타 없이 정확하게, 교육비, 임대료, 주차비, 정기료, 입력하시고 추가 버튼 누르시면, 왼쪽 목록에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교육비, 임대료, 주차비, 정기료가 추가가 되실 거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G3부터 J7 영역을 선택하고 정렬, 조금 전에 선택한 항목을,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해 놓으셨으니까,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표 3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정렬을 클릭하시고, 항목을, 필드를 기준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에, 제시된 교육비, 임대료 순으로,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정렬하셨다면,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4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G10부터 J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고요. 통합을 통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는 평균, 참조해 오셔서, 표 1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표 2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표 3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시고 추가합니다. 그래서 3개의 표에, 첫 번째 1월, 2월, 3월 항목별,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네,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표 1부터 표 3의 데이터를 참조하셔서, 표 4에다가 평균값을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1번에,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입생부터 4학년까지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신입생과 4학년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수정하시는 방법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기존의 차트 범위를 지우시고, 항목별, 신입생, 일단 한번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4학년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하셔서, 신입생과 4학년의 데이터만 표시합니다. 그 다음, 행과 열의 방향을 바꾸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렬 전환 클릭 한번 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과 가로축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오른쪽에 차트 요소를 선택하고,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가로축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축 제목의 기본 가로를 선택하시고요.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신입생과 4학년 월 생활비 분석이라고 입력하시고, 축 제목을 선택하시고, 항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4학년의 숙식 요소에만, 그러면 4학년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숙식을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바깥쪽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열의 간격 너비를 70%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막대를 하나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문제에서 간격 너비를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음은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겠다라고 선택하시고요. 세로축의 주 단위를 현재 5만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은 축 옵션에 가셔서, 축 옵션의 축 옵션, 주 단위를 10만 단위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네, 세로축, 눈금 간격, 주 단위를 수정하시고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 서식의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효과에 가셔서, 네온 효과를 선택하신 다음, 미리 설정을 클릭하셔서, 주황, OPT, 네온, 강조색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효과 서식 적용하시고요.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 살펴보셨고, 기타 작업 다시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는 단추로 연결하실 거고, 일단 개발 도구에 가셔서요. 컨트롤에 삽입의 단추를 클릭합니다. 위치는, 단추를 넣을 위치는, I2부터 J3인데요. 그냥 드래그하지 마시고, 드래그하실 때는, Alt키를 누르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드래그하실 수 있습니다. I2부터 J3 드래그하시고,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은 총점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점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범위는, 총점 서식을 적용할 범위는요. J3부터 J22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형식에 입력을 하는데요. 총점이 280 이상일 경우,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점을 입력할 조건은, 크거나 같다, 280 이면, 파랑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조건을 먼저 쓰셔도 되고, 색깔을 먼저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파랑이라고 입력하고, 조건은 크거나 같다, 280 이라면, 문제 제시된 기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문 끈 다음,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누르셔서, 문제 제시된 기호를 찾으셔서 클릭. 다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기호 뒤에, 숫자를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고요. 기호와 숫자 사이의 예시를 보면, 한 칸의 스페이스가 띄어져 있습니다. 큰 따옴표 다음에서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를 띄어주시고, 하나의 조건이 끝났다면, 세미콜로 누르셔서,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총점이 250 이하인 경우는,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빨강을 입력하시고, 조건은 250 이하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250이라고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큰 따옴표 묶어서 미음, 한자, 제시된 기호, 특수문자 선택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고, 숫자 서식 0을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두 번째에 대한 서식을 사용자 지정으로 작성하셨고, 그 외에는 숫자만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문제 제시한 280 이상은 파란색, 아, 이게 심표가 들어가 있네요. 250 이하는 빨간색의 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입력하면서, 셀 서식에, 여기에 심표가 들어 있었네요. 심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50 이하 앞에 심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입력되어 있었나봐요. 제가 실수로 지우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크로에, 총점 서식에 대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텍스트 편집을 클릭하신 다음, 텍스트는 총점 서식 이라고 입력합니다. 총점 서식 이라고 입력하시고, 두번째 매크로도 마찬가지로 단추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개발 도구에 삽입해 단추를 클릭하고, 위치는 I5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J6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은 일반 서식 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G3부터 G22 영역을 선택한 다음,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시고, 일반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 정된 걸, 이미 셀 하나를 선택하셔서, 해제하신 다음,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일반 서식이라고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점 서식을 클릭하면, 총점 서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일반 서식 클릭하면, 일반 서식으로 표시되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3번 클릭하시고,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는 세문항에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 평가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개발 도구의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셔서, 평가 등록 단추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고요. 평가 등록을 더블 클릭해서, 우리는 근무평가 폼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라고, 근무평가점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폼을 띄우는 작업,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시고요. 근무평가를 선택한 다음에, 위쪽 프로젝트에서 폼보기를, 코드 보기를, 폼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 개체 보기 클릭하면, 이렇게 근무평가의 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 있는 성명, 영업소, 결근일수, 이렇게 각각의 컨트롤에 대한 이름도 속성 시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무평가 폼을, 폼이 초기화되면, 영업소에, 영업소에, CNB 영업소에, 엑셀 시트에 입력된 J6부터 J17 영역이 표시되도록 프로젝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평가를 선택하고, 코드 보기를 클릭하시고, 개체는 유저폼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의 콤보 상자 이름은, CNB 영업소입니다. 영업소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데이터는 J6부터, J6부터 J17까지,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거 문제를 작성하기 전에, 세 번째가 좀 더 간단하니까,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개체 폼의 근무평가를 더블 클릭하고, 종료를 클릭하면,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종료하는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종료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CMD 종료를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메시지 박스를 띄우겠습니다. 라고 메시지 박스라고 입력하시고, 메시지 박스는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임이라고 입력하시고, VB OK ONLY, 확인 버튼 하나만 있습니다. OK ONLY,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신표, 타이틀에는, 폼 닫기라고 위쪽에,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폼 닫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종료 버튼 누르면, 메시지 상자가 하나 표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는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UNLOAD ME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좀 더 간단하니까, 먼저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근무 평가 폼에, 성명 영업소부터 3차 평가까지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을 클릭하면, 엑셀 시트에 B6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합니다. 성명은 B열, 두 번째 열, 그 다음에 영업소, 부서, 부서, 부서가 있는데, 음, 일단, 네, 부서, 부서를 영업소에서 선택한 값이 입력이 되네요. 결근일수, 1차 평가부터 3차 평가까지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평균값은, 정수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등록 버튼 더블 클릭,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는, 현재, B5셀, 그러니까 성명이라고 입력된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2개입니다. 2개이고요.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1행부터 3행까지, 그리고 새롭게 6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까지 더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입력할 행을 변수로, 입력 행이라고 변수를 쓰셔도 되고요. 또는, 한글 썼다, 영어 썼다 바꾸시는 게 번거로우면, I라는 변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I라는 변수는, 기준을, range,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B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2개입니다. 라고, 2라고 구해질 거고요. 저희는 6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2라고 구해진 값 뒤에다가, 더하기 4를 하시면, 6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요. sales, 조금 전에 구한 행의, B열이 두번째 열입니다. B행에다가, TXT 성명에서 입력된 값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ales, 복사해서,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세번째 열에다가는, CNB 영업소에서, CNB 영업소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는, D열에 해당이 되고요. D열은, TXT 결근일수, 그래서, 입력된 값을, 다섯번째 열에 대해서는, TXT 1차 평가에, 입력된 값, 컨트롤 C, 컨트롤 V, 여섯번째 열에다가는요, 2차 평가라고, 수정하고요. 그 다음, 일곱번째 열은요, 3차 평가라고, 수정합니다. 폼을 통해서, 입력받은 값을, B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여덟번째 열에다가는, 평균값을 구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정수로 표시하기 위해서, INT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폼을 통해서 입력받은, 1차 평가는, 다섯번째 열, 세일즈 아이콘마, 여섯번째는 2차 평가, 세일즈 아이콘마, 7은 3차 평가에 대해서, 값을 가져다가, 다 더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나누기 3 해주시고, INT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안에, 더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요. 가로로 묶어주는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3개의 값을 더했기 때문에, 나누기 3으로, 평균값을 구하고, 그 값을,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인터함수 작성해 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위쪽에,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서, 평가 등록 폼을 누릅니다. 그 다음 성명, 홍길동, 영업소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영업소가, 문제에서, 제6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제6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결근일수, 결근일수를 임의로 입력해 보시고, 점수 85, 그 다음에 90, 80, 그 다음에 90,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 등록 버튼 누르시면, 현재 성명에서 입력한 값, 영업소에서 입력한 값, 부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이렇게 두고 작업할게요. 결근일수,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가 됐습니다. 종료 버튼 눌러서, 메시지 상자 표시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셔서, 폼을, 제6부터 라고 했는데, 제6부터 제7까지,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실습한 내용 저장하신 다음, 채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습한 내용의 결과 점수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